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2013년 60세 정년이 법제화돼서 2016년 정착됐지만 명예퇴직이다 구조조정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년도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었고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60세가 되면 조기퇴직을 했던 정년퇴직을 했던 이제 공평하게 모두 은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얘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60세를 기준으로 삼죠. 거의 대부분이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60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50대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60이후를 위해 은퇴 이후를 위해 50대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구질구질한 옛날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오늘과 더 행복할 내일만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 공감이 넘쳐나는 곳,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댓글랑 맨 위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다른 분들이 맞이한 좋은 일에 대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들의 전성시대 광고였습니다. 성취감을 맛볼 때도 있었지만 넥타이가 개목골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직장은 원치 않은 일도 그제어 감내했어야 했던 곳입니다. 60이 되면 그런 회사를 떠나게 되죠. 고단하게 살아왔던 만큼 은퇴 생활은 무기수가 탈옥을 해서 만끽하는 꿈같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겠지 싶습니다만 은퇴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망망대해 덩그러니 혼자 표류하거나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기분을 매일 겪는 것이 은퇴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뭘 할지 몰라 거실 소파에 앉았다 누웠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러다 아내로부터 타박당하거나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대형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기분에 불쑥불쑥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양복을 차려입고 집 밖을 나서봐야 회사 근처에는 갈 일도 없어지고 또 간다한들 옛 부하 직원들을 불러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반가워하던 얼굴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제 이것도 올 게 못 되는구나. 은퇴 이후에 하루 24시간 먹고 자는 시간 휴식시간을 빼고 나면 11시간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으로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1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년 여유시간이 무려 16만 600시간이 됩니다. 100살까지는 좀 그렇고 90살까지만 잡자고요. 그렇게만 잡아도 11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0년 12만 450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행복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할 게 없이 하루하루가 무료해서 죽겠는 사람에게는 재앙도 이런 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심심해서 죽겠는데 죽기까지도 저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은퇴 후에 맞이하게 되는 10만 여유시간을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하는 60 이전인 50대부터 반드시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50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 동네 친구들로 인간관계를 세팅하라. 나이 들수록 생활반경이 줄어들고 퇴직하면 사회에서 만난 인연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명함첩에 들어있는 수북한 명함들의 대부분은 버려지는 신세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동네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것이 바로 차나 전철을 타지 않고 걸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지근거리 친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동네 친구죠. 은퇴 이후에는 사는 동네가 주무대가 될 테니까 인간관계도 주무대에서 형성하는 게 맞죠. 동네마다 이런저런 동호회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가입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제 처남은 일찍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해서 교류하고 지금 살고 있고 기사를 보니 친구들끼리 함께 시골에 땅을 사서 각자 집을 지어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나의 50부터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능력을 키운다. 은퇴 이유는 가히 아내의 시간이라 불러도 좋을 겁니다. 은퇴한 남편들은 쪼그라들어 지내는 반면 아내들의 사회활동은 더욱 왕성해집니다. 남편 자신이 집에 있다고 아내를 집안에 가둬두려고 한다면 새로운 가정불화가 싹트게 될 겁니다. 아내를 집에 묶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한솥 크게 끓여놓은 곰국에 혼자서 밥도 잘 차려 먹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위한 요리도 할 줄 알고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를 맞이하는 상차림까지 한다면 최고의 남편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함께 즐기는 취미와 따로따로 각자 즐기는 취미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떠난 이후에는 빈방들을 창고처럼 쓰지 마시고 배우자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나이 50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 세 번째, 근육을 키워라. 50대는 우리 인생에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60대, 70대에서 근육운동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늦어도 50대에 근육을 키워놓으면 60대 이후에도 활력을 갖고 활동하는데 더없이 좋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50대에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들어서도 꼿꼿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워놔야 할 일이겠습니다. 나이 50부터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 마지막 네 번째, 용도별 다른 3개의 통장을 만든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은퇴한 후에 얼마를 가지면서 살지 뭐 다들 계산해보죠. 현금 물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과 투자 등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준비를 해두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목적으로 하는 학자금 저축을 해두는 것처럼 은퇴 생활을 위해서 용도별로 따로따로 통장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취미와 자기개발을 위한 통장, 여행을 위한 통장, 건강을 위한 통장 이렇게 최소한 3개의 통장을 마련해둔다면 계획성 있게 준비된 자금 내에서 지출을 해가면서 생활비를 축내지 않고 짜임새 있게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준비는 언제나 이를수록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척척 맞아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조금씩 수정해 가면 될 일이죠. 그러니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도나도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60이 되기 전 50대부터 늦어도 은퇴 5년 전부터는 차근차근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은퇴 준비 1년 내에 그렇게 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퇴 준비하실 때 오늘 드린 말씀을 참조하시어 충만하게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